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화환을 보낸 겁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한 전 위원장한테 보낸 꽃들인데요. 얼핏 봐도 이렇게 대형 꽃집보다도 훨씬 많죠. 영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네. 정말 끝이 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그만뒀잖아요. 그럼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기가 그래도 국회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응원하는 화환들이고요. 며칠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 안 돼서 철거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도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까지 하면서 응원 화환들을 다시 들여놓은 겁니다. 오전부터 이미 200개 넘게 들어서 있었고요. 주최 측에 물어보니까 오후까지 해서 600개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구를 보면 또 이제 국내 지역뿐만 아니라 시애틀, LA, 캐나다부터 두바이, 일본 등까지 보내온 것도 다양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회 신고를 하면 저렇게 계속 늘어나도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만 화환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국회의원회관 1층에도 보시면 축하 화분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인들 앞으로 각종 협회와 동창회 그리고 기관 등에서 보내온 것들로 보입니다. 축하도 축하지만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으로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별의 순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한 말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극적 승리를 거둔 이준석 당선인에게 한 말입니다. 방금 우리 봤죠. 그렇죠.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이 왔다며 대권 후보로 띄우면서 화제가 됐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는 봐요. 반면에 총선 참패를 책임지면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장 또 나타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1년 정도 쉬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파괴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네. 이게 얼핏 듣기엔 운동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선, 재선, 3선 할 때 사용되는 당선 횟수, 단위 선수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화두는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원내대표는 또 누가 맡을 것이냐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육선에 선고한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태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최다선이 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어요. 꼭 사실 육선 의원 이상 돼야지 의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한 김태년 의원도 지금 5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본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렇게 들려서 취재해보니까 실제로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돌아온 올드보이죠.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 모두 5선으로 의장 도전을 고민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선수 파괴 얘기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상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 중에서 선출해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꼭 선수대로 해야 하냐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강성 친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은 21대에 이어서 22대에서도 단독과반에 성공했죠. 좌고우면 하지 말고 개혁 입법을 몰아붙여서 지지층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175석의 민주당은 물론 범야권 192석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민주당 원내대표. 다음 달 3일 선출할 예정인데요. 재선 민형배 의원부터 5선 안규백 의원까지 따져보니까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의원만 해도 벌써 거의 20명에 가깝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당내 선거운동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원내 사령탑도 그렇고 모두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